안녕하세요 홍주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홍성인터체인지와 가까운 곳에 비닐하우스 설치된 농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충남 홍성군 갈산면 동산리입니다. 면적 3031제곱미터 약 917평의 농업지능구역 답두필지로 각각 2023제곱미터 약 612평, 1008제곱미터 약 305평입니다. 딸기하우스를 비롯한 비닐하우스 3개동이 있는데 현재 휴경중이나 상태는 양호합니다. 매매금액은 하우스 설비포함 전체 1억6천만원입니다. 귀농을 생각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신 분에게 잘 갖춰진 좋은 조건의 토지입니다. 물론 농지를 더 확보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좋겠지요.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푸르름 가득한 너른 들력은 어느덧 살짝 갈색깃도 품었습니다. 들력을 가로질러 흐르는 내는 와룡천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단지를 이루고 있군요. 대부분 딸기농사를 위한 것입니다. 푸른 하늘의 흰 구름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입니다. 멀리 산 아래쪽과 들력의 농가주택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도 보이네요. 푸른 화면이 시야를 시원하게 합니다. 화면에 잘 담기지는 않았지만 근력의 축사도 4곳 정도 있습니다. 반경 300에서 500미터 정도 거리인데 농사 전용 토지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잠시 접근성 등 교통 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이 온통 농지인 이유로 버스 정류장은 조금 멉니다. 도보 25분 거리인데요. 농사에는 차가 필수이니 정류장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각급 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진은 자차 10분 내외이며 군청, 역, 터미널, 의료원 등 홍성 시내도 자차 15분 내외로 접근성 양호합니다. 서해 고속도로 홍성 톨게이트도 10분이면 갈만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볼까요? 하우스에서 잘 정비된 농로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하우스 농사는 잠시 쉬고 있어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군요. 컨테이너는 창고로 사용중인데 딸기 포장에 필요한 스티루품 등이 있습니다. 첫번째 하우스는 문이 잠겨 있는데요. 외부에서 잠깐 들여다보니 다음 농사를 위해 로터리를 쳐놓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하우스는 옥수수가 자라 있습니다. 일부러 심지는 않고 자기들끼리 싹을 틔우고 자란 것 같습니다. 반대편 끝이 보이지 않네요. 약 90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세번째 하우스는 딸기 재배를 위한 농사 시설인 듯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지식이 없어 많은 설명을 못 드리네요.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농기구도 보입니다. 하우스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농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성은 딸기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기농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설비까지 잘 갖춰진 곳에서 이웃 하우스와 서로 교류하며 딸기농사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고맙습니다. 고민사님의 Grünen